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입법 등을 논의했습니다. 공청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기술의 진보는 날아가는데 법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전문가 토론회도 열고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습니다.